반갑습니다. 제설 리뷰입니다. 다른 유튜브 채널 출연하고 그 다음에 집에 오는 길에 네고왕이 바른치킨의 대세레드를 포장하면 만원 할인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주문해봤습니다. 지금 방문포장하고 왔고요. 가게가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괜히 미안한 감정이 들더라고요. 총 12,900원에 주문했고 바로 세트하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콜라는 펩시 그리고 치킨무입니다. 이런 마요네즈 소스 대세레드치킨 새우도 있고 콰사칩? 이건 과자같은 감자칩도 있고 떡도 있고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바른치킨의 대세레드치킨 바로 먹어볼게요. 와 새우살 엄청 크네? 새우 주는 게 장점이잖아요. 새우가 엄청 커요. 제가 저번에 먹었던 치킨게잇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새우부터 맛있게 먹어볼게요. 와 달이 미쳤다. 떡도 있습니다. 맛있게 매콤하고 괜히 새우가 이렇게 껍데기까지 튀긴 뼈보다는 순살로 먹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나에게 이거지. 솔직하게 저는 치킨게잇 먹고 이걸 또 먹다 보니까 조금 기대는 안 했는데 다른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괜히 좀 더 매콤하고 새우도 알차고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. 술집에 알새우집 같은 걸 원했는데 그건 아니고 감자칩인데 그냥 먹을만한? 소리는 진짜 좋거든요. 근데 간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. 대세치킨 22,900원이라서 조금 비싸다 생각하는데 이번에 포장으로 할인받으면 더는 먹을만한 메뉴인 것 같습니다. 진짜 맛있게 매요. 한 맵기는 신라면 정도? 오랜만에 맥주 먹고 싶다. 대세치킨에 새우가 딱 4마리 있어서 4인 가족한테는 적절한 메뉴 같습니다. 치킨은 조금 더 맛있다? 아무래도 대표 메뉴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. 마요네즈 소스 뿌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야 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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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불닭볶음면에 치즈 넣는 듯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약 같은 마요네즈 네 이렇게 바른치킨 네고왕 이벤트 덕분에 만원 할인받아서 12,900원에 먹어봤는데요. 개인적으로 포장 할인할 때 이렇게 빨리 먹는 게 이득인 것 같습니다. 네 오늘 치킨 리뷰 유익하셨던 구독과 좋아요, 댓글과 알라주셔서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제발 영상 크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 안녕